지자체가 인도를 점령한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업주와 갈등이 빚어진 모습,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경기 광명시가 노점상을 철거하면 지원금을 주거나 시민 통행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이전을 약속하면서 다툼 없는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인도를 점령했던 노점상이 철거됩니다. 강제 철거가 아닌 노점상 업주와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달에만 광명동과 철산, 하안동 곳곳에 난립한 27개의 가로 판매대가 정비됐습니다. 광명시는 노점상 운영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가로 판매대 정비 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노점상에 대해 감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데 많게는 3천만 원 가까이 받게 된 업주도 있습니다. 계속 영업을 원하는 노점상에는 혼잡한 거리가 아닌 새로운 터전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철거된 노점상 중 11개는 오는 8월 말까지 이곳 차 없는 거리로 옮겨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게 운영됩니다. 아직 정비를 못한 나머지 37개의 노점상도 조만간 재설치하기로 한 광명시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